경기도가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 통장을 시행합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집단 감염과 중증화 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내 취약시설과 보건소 간 핸라리를 가동하고 현장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기동전담반 69팀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사귐용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액을 빌려주고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감추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시사가 호우 피해를 연기했던 도민소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우수정책 제안자 31개 시군 대표 등이 참석해 민선 8기 경기도정 비전과 운영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